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강아지의 재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조금 자라 가지고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가져와 지금 에너지가 넘쳐 가지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 이불도 금방 개 놓았는데 가서 이불을 물어서 늘어뜨렸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닭 가져와 닭 가져와 어디가 도망갔습니다 물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움직이다가 또 힘들면 물 먹으러 가고 그럽니다 밥도 많이 먹구요 지금 한참 크느라고 밥도 많이 먹고 지금 엄마가 와가지고 얼굴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든지 물어 뜯구요 이빨이 근지러워서 뭐든지 물어 뜯구요 자 지금 신이 났습니다 으흐흐흐 으흐흐 으 으 으 으 공vette 공감ikke again 공감거다 그러면 왜 베냐 흥 으 앵 왜 흥 바콘 가져와 신이 났습니다 고음 가져와 고음 가져와 저거 고음 가져와 고음 가져와 탑자 고음 가져와 아 아파 고음 가져와 아 저리가 고음 가져와 자 사람이 움직이면요 그 움직임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도 사람 움직임에 더 반응을 잘합니다 자 공아빠줘 공 가져와 공 가져와 뭐 가져와야지 그렇지 옳지 예 휴지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휴지는 갖다 치고 공 가져와 공 저 공 가져와 아이 공 가져와 빨리 아 아파 아파 자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요 이렇게 난로를 피웠습니다 난로를 피웠고요 밖에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갖고 자재도 여기 이렇게 있구요 자재를 담는 푸대도 모아 놓았습니다 일로와 타짜 일로와 자 또 이불을 싹게 놓았는데 올라가서 막 이불도 물어 뜯고 난리입니다 지금 지금 뭐 대견하는 게 없습니다 일로와 빨리와 빨리야 해 뭘 보여줘야지 좀 제주 좀 제주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깨무는 것만 할 줄 아는 거 아직 교육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낙 천방지축이라 해 가지고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할 줄 아는 건 이렇게 깨무는 것 뿐입니다 아 아파 아파 아프다고 그랬지 공 가져와 공이나 가져와 무턱대고 달게 됩니다 아 아프다고 그랬잖아 아 아 아 공 가져와 아 아 아 닭 닭 치고 있어 닭 치고 자 새벽이 새벽이 오는 게 두려워서 닭 모가지를 비틀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아주 잠시도 가만하십니다 자 난로가 난로를 피면요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커튼이 아니고 브라인드를 쳐 놓고 여기도 열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브라인드를 쳐 놨습니다 자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놀이 기구보다도 사람 안에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봐 아빠 줘 봐 아빠 하고 안 뺏기려고 지금 물건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들어갔다 빨리 가져가 공 가져가 공 일로 쳐 주세요 공 일로 쳐 주세요 청소기나 여기 좀 먼지 좀 비가 아 공 가져와 아 공 가져와 아 공 가져와 누가 이렇게 당 빠졌다고 아 예 또 저리 엄마 쫓아 도망갔습니다 일로와 마지막 인사할게 일로와 부엌으로 도망갔습니다 주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빨리와 빨리 이리와 아가 일로와 아가 일로와 아 앉아 앉아 아 교육을 시키는군요 앉아 교육을 앉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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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아 말을 들어 해줍니다 말을 들어 해줍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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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지 기다려 제 말은 안 듣습니다 기다려 밥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폭풍 성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럴수면 안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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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